이들은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네티즌 반응을 좀 봤어요. 국민들 네티즌은 어떤가 봤더니 엄마 빼고 없는 일반 병사가 전화로 휴가를 신청한다고 하면 그냥 휴가가 연장이 되겠냐. 간부들도 휴가 시 휴가증을 발급받는 게 상식인데 병사들이 휴가 신고 없이 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들의 반응이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지금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이 공정과 정의는 가치를 내세우고 출범한 정보이고 조국 사태 때도 그런 문제를 한동안 국민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추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시비가 또 불거져서 국민들이 많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말끔히 규명이 돼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팩트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전화한 녹음이 나온 게 아니고 국민의힘 신의원 측에서 그때 그 부대의 상사였다고 하는 대위하고 통한 녹음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대위 말씀이 그런 전화를 받았다 보좌관한테 이렇게 말한 거고 그래서 실은 그럼 그 보좌관이 누구냐 보좌관이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명하는 그 보좌관은 지금 아무런 말을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팩트는 모르는데 추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한 것은 평소에 제가 추미애 장관, 국회의원을 같이 해서 느끼는 걸로는 만일에 자기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해명을 했겠지. 아마 그러니까 전직 보좌관이 전화했나 하는 것을 팩트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장관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신의원 측의 내용을 보면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연가를 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본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보좌관이 그런 걸 확인한 것 자체가 어떤 압력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게 보좌관이 그런 전화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시장관이 국민 앞에 적절한 언급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그 팩트 자체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제가 뭐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게 2017년 6월인데 추미애 당 대표 시절입니다. 소견서라든지 소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산의 기록이다. 이런 부분 나오고 금방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보좌관이 전화했던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좌관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제 장관의 아들에게 사적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좀 명확하게 클리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원, 투, 쓰리 세 가지가 빨리 이루어져야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홀가분하고 대통령이 부담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렇죠.